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 차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사원 입사 현황표를 가지고 아래쪽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자 할 때는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차트 제목을 추가할 수 있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자재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차트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이나 차트 요소를 이용해서 표시하고자 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자재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체를 찾겠습니다. 라고 목록을 내리셔서 궁서체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굵게 글꼴 크기를 14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크기 14를 선택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을 클릭하시고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 효과를 주실 수 있고요. 또는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효과라고 있고요. 효과를 이용하셔서 그림자를 주셔도 됩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문제에서 오프세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탭이나 차트 제목 서식을 이용하셔서 그림자의 오프세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겠습니다. 테두리 색깔은 실선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 채우기 가셔서 실선 검정색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도형 채우기를 이용하시고 아 채우기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도형 윤곽선이죠. 도형 윤곽선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차트 제목 서식의 오른쪽에 가셔서 채우기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대해서 색깔을 문제에 나와 있는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트 제목 서식이나 도형 윤곽선에서 작업하시는 거와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은 법내에 대한 서식인데요. 법내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기본급과 수당이 표시되어 있는 법내를 선택하시고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체 글꼴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치는 아래쪽에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다 아래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시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에 가셔서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로축에 세로갑축을 왼쪽에 있는 눈금 값을 선택하면 세로갑축이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시면 축서식의 축옵션에 가셔서 최소값을 20만원, 20만원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값을 10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기본 단위를 20만원, 2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값을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각 계열간 최고와 최적값을 연결선으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선을 표시하실 때는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레이아웃에 가시고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연결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에 가셔서 최고, 최적값 연결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최고, 최적값 연결선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꺾은 선형을 최고, 최적, 연결한 선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의 차트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셨고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의 차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데이터에 영업부를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고요. 차트를 선택하니까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부서는 관리부, 기획부, 총무부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영업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선택하시고요. 기존의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상태를 지우시고 부서부터 우리는 영업부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A4부터 D8 영역까지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부, 일단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영업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관리부, 그 다음에 순서가 영업부, 기획부, 총무부 순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하셔서요. 아래쪽에 있는 영업부를 선택하시고 위쪽으로 하나, 둘 이동해서요. 관리부, 영업부, 기획부, 총무부 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순서를 변경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세로 갑축 제목을 추가한다.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에 축제목을 표시할 건데요. 기본 세로 갑축,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면 왼쪽에 축제목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축제목은 A2셀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축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A2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2셀, 부서별 성적 현황이네요. 제목을 연결한 것 같아요. 기본 세로 갑축의 제목을 A2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A2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네이블을 추가하고 텍스트 방향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현재 차트에 바깥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는데 선택하고 났는데 텍스트의 방향이 살짝 다르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블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먼저 관리부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오셔서 레이블 옵션, 아니죠.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크기 및 맞춤이 표시가 되어 있는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 그 다음 텍스트 방향을 현재 텍스트가요. 모든 텍스트가 270도 회전 한 번 해볼까요? 270도 회전. 아 네 그러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텍스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부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모든 텍스트 270도 회전. 같은 방법으로 우리 기획부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 번 총무부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추가했고요. 텍스트 방향을 그림과 같이 표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그림 영역은요.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점선 20%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림 영역 서식의 채우기에 가셔서 우리는 패턴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패턴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문제의 정경색깔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정경색에 가셔서 밝은 회색 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은 회색의 20%를 찾도록 하겠는데 테마색의 밝은 회색 배경 2번이 테마색의 세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선 20%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현재 선택하는 패턴에 대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선 20% 라고 되어 있는 패턴을 클릭하시면 뒤쪽에 그림 영역의 점선으로 그 다음 회색 계열로 점선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내 표지 없음에 법내 표시 없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요.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법내 표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가 표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내 표지 없음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계열에 대해서요. 이미지 1번 JPG 그림 채우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채우고자 하는데요. 영업부 계열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업부 계열을 선택하면 1차, 2차, 3차가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오셔서 우리는 채울 건데요. 안쪽에 채우기 가셔서 그림 또는 질감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혹시나 화면에서 제가 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식에 도형 채우기 가셔서 그림 또는 패턴의 그림을 이용해도 되는데 둘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림에 가셔서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삽입을 클릭하시거나 동일합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의 실습하신 파일에 가시면 이미지 제시된 그림 찾으시고 삽입 한번 누릅니다. 삽입을 클릭하시면 영업부 데이터 막대 가득 채워서 크게 그림이 표시가 되는데요. 다음 배율에 맞게 쌓기 단위는 10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부 계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 다음 배율에 맞게 쌓기라고 선택하시고 단위값을 숫자 10을 입력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미지 그림 채우기와 그 다음 단위값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획부에 대해서 기획부는 약간 주황색 계열이죠. 주황색 계열에 대해서 빨간색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클릭하시고요. 빨간색 선형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형은 맞고요. 선형은 기본조 추가했을 때 선형 추세선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색깔이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에 가셔서 우리는 빨강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요. 잠깐만요. 빨간색 선형 추세선 선택하시고 윤곽선에 가셔서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추세선 수식을 빨간색 굵게 표시하시오.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표시가 되고 다시 한번 수식을 선택하시고요. 수식도 빨간색에 굵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홈탭에 가셔서 글자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에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빨간색에 굵게 추세선 수식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고 나서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차트 문제를 살펴보셨는데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의 작성하신 차트와 그 다음에 문제의 결과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어 좀 다른 게 있네요. 선형 기획부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선형 기획부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살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 제가 문제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었네요. 기획부에 대해서 빨간색 선형 추세선을 추가한다 추가하셨고 추세선의 이름을 기획부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선택하고 추세선 서식에서요. 이름을 사용자 지정해 가셔서 이름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문제에 나와 있는 기획부 추세선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 추세선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셔서 추세선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를 잘 체크하고 했어야 되는데 수세선 수식을 너무 먼저 눈에 들어왔나 봐요.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은 문제 체크하시면서 실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어떤 부분이 다른가 범례가 좀 크게 크고 작게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거는 실습하는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출제 유형 1번과 출제 유형 2번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